형! 나 저 동전이 격하게 먹고 싶어!! 먹어봐, 할 수 있어! 먹었다! 오, 뭐야 저! 뭔데, 뭔데 저거 뭔데 으아아아아악 자, 이번에 볼게요! 널 타만! 척한 HOST 라는 게임입니다 궁극의 치킨 말 이거 예전에 아주 예전에 방송 초창기때 다른 사람들이랑 합방한적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유튜브에 영상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동물들이 시작지점에서 꼬린지점까지 그 사이에 장애물들을 자율적으로 한사람당 하나씩 설치하고 설치하고 추가하면서 점점 길을 어렵게 한 다음에 그걸 넘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점수를 많이 얻는 합방용 게임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농규형이랑 다곤이랑 이렇게 셋이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꿀잼각 예상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제일 먼저 들어오면 포인트를 많이 얻을수 있는데 포인트를 제일 많이 아니 제일 적게 얻은 꼴찌가 나머지 두명한테 치킨 사주기 에이 다곤이 들어와? 들어왔어? 다곤이 지금 자기 마이크 꺼져있는 줄도 모르는거 아냐? 아 맞네? 혼자 얘기하고 있었네 오늘 치킨을 뜯고자 캐릭터는 체켄으로! 나는 야... 연습? 어... 연습으로 한 3판 하자 그러면 한 세트를 그냥 연습으로 쓰자 이거 파티는 뭐지? 파티가 이제 시작하면은 장애물 하나씩 추가하고 점수제야 아... 오리지날이구나 어 오리지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 장애물을 선택하고 길에다가 아주 심플하게 깔 수 있죠 회전은 안되나? 회전돼 회전돼 아하 시작부터 개같이 까시네요 다들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기다 깔아야죠 나아아 달려아! 니가 먹어야돼! 아! 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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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닛! 다고니가 이르라닛! 와 진짜 형 너무했다 와 진짜 인성 봐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방법이 있지 아하 오오 아! 아악! 하아! 꼼수 오예 참고자료 근데 왜 못 올라와 형 하하하하하하 순간 쫄렸다 아 연습이라 다행이다 꼼수 방지 우리 잣됐어 으아악! 오와! 하하하하하하 아니 어떻게 올라가? 으아하하 으아하하 와 여기 막 튀었네 와 진짜 큰일났네 이거 저기 안돼 형 애쓴다 형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아악 아악 아악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슬슬 폭탄 나올 때 됐는데 이거 좀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하하하하 보이지 않아 하하하하 다녀 아악 좋아 으아아아아아아 너무 마음이 앞섰다 골고루 멀고 있어 더 서로 한마리 죽이면 추가 점수가 있구나 어허 오 내가 다 죽여야지 골 이쁘다 으악씨 아 깜짝이야 아아 병 먼저 가 오 다곤이 왜케 잘해 나만 들어가면 되는건가 잘 봐라 형의 실력을 적군 너무 싸다 쇠로우 복싱해 싸워 아우씨 끈적거려 아우씨 아우 기다려 기다려 아아아아악 이건 뭐야 별게 다있네 진짜 이걸로 괴롭혀야지 아 여기밖에 안되는구나 여긴 아니면 여기밖에 안되네 몰라 죽어 다 같이 죽어 수고리해라 이거 뭐야 수고렬라 자 출발 으어어우 으으으으아악 저거 쭈그러子 으으으으악 아~~ 저거 지우는 거구나 날라나나 아~~ 내가 맞아버리다니 내 덫에 내가 맞다니 오 아직 살았어 아! 아무데 게임이 안 끝날 수도 있겠는걸? 이제 삭제하는 거 나오네 삭제 폭탄이 삭제야 덧만 지워야겠다 조금 어렵게 한 요정도? 좋아 나만 믿으라고 장작분들 저 믿으시죠? 보아라 있습니까? 지금이야! 아! 1등! 꿀 때문에 아 저기 대포로 들어가니까 내가 쏴지네 쏴라! 아 젠장 대포로 들어가죠? 어어어 들어가져요 아악! 아이씨! 미끄러워 아! 오! 오! 피했어 형! 대박 건네 미끄러워 우와! 우와! 4권! 우와! 동기형! 와 이거 진짜 치열하다 세 턴 남았다 난이도를 대폭 하락시키자 폭파 수겜 아 이거 수겜 하나도 안쓸 것 같은데 아! 아! 조심조심! 집착하게 점프!!!! 여기 누가 얼음otion에 가졌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 답본이 굉장한 걸.. 예에! 승리! 이렇게 하면은.. 이기는 겁니다 이게 연습게임이었다는 게 정말 아쉽군요 와 이거 좀.. 냅더 없나? 더 있을 텐데 주작이.. 와 캐릭터 완전 많네 하지만 난 역시 닭이 좋음 와 맵도 엄청 많다 형 여기 쌉고인물이었구나 아니야 랜덤맵 할까? 어 랜덤맵 좋다 랜덤으로 가자 우와 자본이 카멜레온이야 귀여워 어 이거 본게임임? 어 이제부터 본게임 악농장 중독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하필 하필 농장이냐? 오 현란한걸? 이거 뭐야? 으악! 아 본게임에서 이렇게 된다 어 침착했다 아 망했다 어떡해 리게임고 무조건 들어간다 라는 일념 하나로 플레이해야되요 당연히 블랙홀 아까비 하지만 이것도 괜찮아 아 점점 어려워진다 일단 꼼수다리 막혔고 아래로 가는길 하앗! 그렇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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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올라가 히프미에게 치킨을 선사해줄것이야 아 젠장 치킨도 찍게 생겼네 아 또 화살 저거는 뭐야? 바람은 뭐야? 못가는거 아닐까? 몰라 어떻게 지나가 몰라? 아 난이도 이거 미쳤는데? 일단 찍어봐 아 몰라 아 저거 갈수있냐고 저거 어떻게 지나가 어떡하지? 저건 어떻게 나 나랑 똑같이 죽었어 형 저건 어떻게 나냐고 저거 바람좀 없애봐라 저긴 못지잖아 저기는 핵 가져가야지 이것만 없애야겠다 그러면 이걸로 와 형 진짜 개못됐나 어 저거 막아놨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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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잘 놓으면 아마 뱅글뱅글 둘리않나 보고가야겠어 와 이거는 그냥 안가는게 좋을거 같아 형 미친건가? 이거 어떻게 지나가 양꼬치랑 닭꼬치 되는거야 이거 탓! 탁! 잘 아신다 하하하하 아 나 이거 지나갈 자신 없는데 아악 까비 어? 나 들어간 칸정이야 어? 하후 와아아아 와 저게 되는구나 저렇게 된다고? 죽어도 들어가면 되는구나 여기 붙여서 내가 좀 쉽게 해줄게 하지만 내가 막을거임 هو 하하하 인성 하하 인성 아 뭐 쎘지? 우와 저 유도탄봐라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저거 보이엄 내가 만들었다 하하하하 아 defined 이거 좀 없애야겠어 이거 선 넘난uns 함정들이 너무 많구공 아띰걸 지워보자 와 이 잣 바로 막내 저 쓰레기같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지 야 해봐 기노왕 들어와봐 소조하다 너무 뛰었다 너무 뛰었다 예이 승리 꼴찌야 모자기 농장 또 나오는거 아니야 설마 그럼 나가 농장 나오면 나가 어 왜 농장 걸렸어 자고자 여기가자 여기 개재밋잖아 아니 아니 파도 파도 여기 어떤 기믹이 있는거죠 아 이거 기억난다 뭐야 왜 둘만 경험자야 이거 재밌어 어 텔레포트 일단 여기다가 아 개멍데 뭐야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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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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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 1위에에 너무 쉬웅 실화 형 이제 시작 너 화염방석이가 있네? 여기다 놔야지 진짜 인성주 시작 와 진짜 이거 어떻게 가 아악 아 뭐야 앞에 화염방석이 있었네 다 잘가 와 어떻게 벗어났 와아 톱니에 다갈렸죠 그게 나야 바둑 초장에 여길 막아놔야돼 뭔진 몰라도 일단 쏴봐 어떻게 올라가라고 망했다 어떻게 올라가라고 바빠죽겠는데 어 어 불 뽑는다 어떻게 가는데 이거를 으악 으악 부서졌어 아 물에 빠졌어 와 다곤이 와 와 와 저걸가네 와 저걸가네 아 개잘해 변경하지마세 하하하하 바람막을라고 바람막만 나와 바람막만 나와 지금 아 나 으악 으악 와 진짜 너무 어려워 와 너무 어려워 저거 어떻게 올라가는데 굿굿굿 아 대박 치킨에 진심이구만 나 오늘 히쁨이랑 치킨 먹을거야 으악 다 죽었어 달려 먼저 밟는 사람이 먼저 밟아야 됨 얜 느려져 늘려진다 오 진짜 proportional ej 야 여기 잠깐 이거 어떻게 가 이거 블랙홀 먼저 가봐 어 탈모온다 탈모온다 야 이걸 꼴대 앞에다 넣어놓는 애가 어딨어? 저거 누가 넣어놨어? 동시에 들어갔어 저거 없애버릴거야 좋아 나 빨라 빨라빨라 빨라 빨라 도발 맞어 와아 겉으로 또 한건 했군 아 저게 못가게 해야겠어 이거 농아형 안전방으로 플레미엄을 없애야돼 어 없애야돼 와우 막아버리네 아 이거 이거 쉽지 않겠고만 어디 이거? 와아 형 너무한거 아냐아아아아아 도망가수고해 도망가수고해 아 이거 잘했다 형이 점수 개많이 주네 나오면 죽게 이번에는 나오면 때에 따라서 죽을수도 있어 아 이거 어떻게 가냐 일단 들어가봐 난 안탈거임 누가 탔는데 누가 탔는데 돌아왔어 아 아 이런 재기랄 아 아 여기를 어떻게 가냐고 하하하하하하 저기 뭐가 제일 문제냐 그냥 전부가 문제인거 같은데 그냥 다 문제야 다 아니 이건 그냥 포기를 하라는거잖아 아 잘못났어 아 어 아니 나 들어가면 나 어딨어 뭐야 아 아 아 저 가시나오는거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모호하네 안 돼 이대로가면은 흘레님이 승리야 갈수있게 만들어야돼 가마가났어 이 미친 어 여기 너무 포화상태야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는데 일단 가 일단 가 가서 생각해 아 아 죽었어 아아아아 불에 지져졌어 퀭 아 젠장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들어가야되는데 폭탄이다 나 났다 아 젠장 드디어 폭탄이 드디어 우리 들어갈수있어 뭘로 들어가야되냐 근데 얘가 제일 문제야 만일의 원흉이야 난 이렇게 지워야지 퀭 퀭 퀭 아 형 뻗어져야돼 아하 죽어버렸군 아하 내 파도 아 아임 얼트멘 자 2대 0대 0 아주 재밌군요 아 그 다음꺼 뭐하지 폭포? 폭포도 꽤 어려운데 폭포 갈까 빙산 갈래 빙산 아 빙산가자 빙산 빙산 아 잠깐만 왜 못와 아니 이거 배꼬르는것도 원래 이렇게 힘들어 하하하하하하 우와 이거 어떻게 하더라? 빙 빙하를 탈수있는거야 이렇게? 어 그리고 배타고 가는거 아니었나? 어 저기 떨어지는거 맞으면 죽어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 신기하네 내가 좀 구경해야겠다 뭐지? 어 박는거야? 팀 어? 점프 됐다 이렇게 아 아 아 나 저 얼음 기둥이 안가져지는 줄 알았어 아 음 근데 이 동전은 뭐냐? 동전 그거 갖고 가면 점수 보너스 아 어 저 동전 먹어야지 아하하하하하 욕심이 앞서군 내꺼 아 어 어 어 어 어 어 뭔데 저거 갑자기 아 이거 이거 다들 열심히 하라고 바람과 천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전 전 비행기쿤을 믿어요 비행기쿤 빨리 빨리 만들어 빨리 비행기쿤 차라줌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잠깐만 야 다고니가 먼저 갈거 같은데 어디까지 가? 야아아아 먼저 갔어 먼저 진짜 그래서 경건함도 하지마 난 살 수 있어 좋아 와아 아아아 망했다 진짜 아 이거 플레미엄 왜이렇게 잘해 나도 몰라 하다보니까 돼 와 저 얼음기둥 뒤에 장애물을 숨겨놓을 수 있네 안보인다 어 그러더라구 나 육지로 배로 간다 나는 나도 배로 간다 잠깐만요 님들 왜이렇게 빠름요? 수고해 안돼에에에에에 뭐야 나 집안으로 들어갔어 아 네 들어갈 수 있구나 어? 너무 쉬음이래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제 비행기가 왔는겁니다 그럼 뭐 비행기 하늘로 가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해볼까? 난 날아갈테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Wyah 비행기 다 뒤져져 폴 아래 배로 갑니다 폴 저도 배로갑니다 폴 수고하세요 폴 오케이 동전 지금ㅁㅁㅇㅆㅇㅁㅇㅁㅃㅆ 어 아 Mit 아아앗! 아아 완전하건네 진짜로 안되는데 이거 일찍 기계 와 1위까지 가자 1위하러 막아야해 이번엔 만만치 않다 어? 눈은 왜 끼어있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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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우와 아아 끝났다 플레농 이겼다 끝났다 너무 시시하군 이대로 끝낼 수 없다아아 아아앗 한 두어 번만 더 봐주면 좋을 듯 어어 좀 봐서 여기도 못가게 해야겠어 크하하핳 인성봐 어 형 무슨짓이야? 어어 아아 오 집계에 지가 넘어갔어 아악 저건 왜 안죽냐고 살았다 으하 이번에도 2위가 이거 어쩔수 없네 아 이런 아쉽구만 핸디캡 좀 주자 어 이거 핸디캡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아요? 어 여기 마이너스 요거 한 3번만 쳐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좋아 좋아 가자 그 점 어디 가지? 릴림사원 여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 나도 다음엔 댄스 파티 하자 와 저거 개빡세 근데 댄스 파티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뭐야 딱 봐도 엄청 빡세 보이는데 이게 이게 뭐람 시작 지점이 위쪽이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기 이거 어떻게 가? 우와 상착 가야지 컷! 아냐! 꼈어! 여기 내려가서 아아 아아 화산 오 화산! 우와 처음 봐 형! 나 저 동전이 격하게 먹고 싶어! 먹어봐 할 수 있어! 흐 가라 교촌 치킨! 간다! 간다! 가 가 가 가 까리게 끝! 까리게 끝! 안 되는 구나 와 근데 저 태양의 동전 저거 되게 멋있게 생겼다 저거 바로 고르는 거 봐 여기에 와도 꽃한테 쳐맞게 해야지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 흐흐흐흐흐흐흐흐 나 저거 꼭 먹을 거야 간다아아아 not 먹었다 술 아이 텍도 아니 완전 원천 봉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어? 오케이 고린 어? 여기 어떻게 어떻게 가지? 나는 왜 못가겠지? 그냥 못갈거라면 다 같이 죽어야 돼 ㅎㅎㅎ 너무 악랄한거 아냐? 아악! 다섯! 다섯 다섯! 우와! 저걸 어떻게 가 나도 해보자 개 잘한다 아아아악!!! 진짜 아쉽다 와 다와서 죽었어 아 젠장 워호우 컴백 아악 여기 아악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기다 깨기 아니 저 바람 뭐냐고 아악 으아아악 아니 저 바람 뭐냐고 저 바람 바람을 어떻게 해야돼 안 돼 진짜 잘못됐다 아 아이고 핫킬을 내가 말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가면 어 된다 아 아 아 뭔데 이렇게 막아놓자 아 절로 이제 못가는거야 아 젠장 아 여기 너무 어려워 보스가 그σε 고맙 아 갈 수 있겠다 안돼 아 아 아 큰일 이런 어 아, 다행이다. 아, 들어가자는 거구나. 아, 죽은 줄 알았네. 아, 나 너무 무서웠어. 어우, 막 땀나, 막, 어우. 안 된다면 벌집. 그럼 난 여기. 여유가 없어. 빨리 가야 돼. 야, 야! 벌집 건드렸어, 나! 으악! 다 죽었네. 이번에야말로 들어가자. 근데 저 벌집 안 건드려야 되는 건가? 아, 어,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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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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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 할 수 있어? 형 할 수 있어? 안 돼! 와, 이거 야, 70% 와, 씨. 아, 좋았다. 지는 건가? 아니, 이거 어떻게 가? 아, 된장. 저 어떻게 간대. 아니, 이거 이따구로 막아 놓으시면. 어, 나 버그로 꼈어. 들어온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살려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아악! 죽이고, 돌아와. 어떻게 해, 이제. 이러하면 내가 이기지.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여기로 해서, 바로 돌아가서. 오, 오, 왼쪽으로 바로 빠지면? 오케이. 아, 아, 어! 아! 이게 안내. 파란색은 오, 왼쪽으로 넘은 standing. 아, 방금, 제 똥 같던데? 저 밑으로 내려 가면은,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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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대박! 오, 대박! 근데 여기 어떡하냐고! 오, 대박! 오, 대박! 오, 어떡하냐고! 나이스! 아, 오, 오. 오늘, 저멘, 캐벌레온이라니. 노, 오, 오. 너무 간진하잖아. 새로 나온거 맵 하나 또 있는데? 방금. 용함, 박지 말고. 저기 있다, 저 있다. 어디? 여기 있다, 우와. 재미있겠다 이거 안해봤어 이것만 글씨가 빨간색이야 무섭게 엄청 어려울 것 같다 우와 미쳤네 야 이거 발판 없으면 아예 못가겠는데? 불 봐라 여기 이렇게라도 세워놓자 이렇게 재밌없게 생겼냐 카멜레온 나 심하게 하시네 붙여 아니 잠시만요 여기서 못 올라 아아 이게 바뀌는구나 아 저게 되는구나 군대치킨 군대치킨 가라 바삭바삭 튀겨졌다고 한다 일단 빨리 장치가 필요해 맞아 열받게 할 좀 쉽게 쉽게 가자고 친구들 난 기다렸다 갈래 비자 아아아아악 아하하하하 저 발판 밟으려고 했는데 발판이 사라져 형 저거 발판 밟으면 안돼 아 아 바보 이거를 거꾸로 해서 갈리게 하는거야 너네 정말 못된 아이들이구나 나 여기다 봐야지 으악 아 급했어 오 잘 안돼 시작할 때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돌아간다 돌아가 저거 오 대박 아 할 수 있겠다 안전하게 타고 가는거 봐 아 야 끈적이템에 점프력이 하하하하 형만 믿어 아 왜 아 요거를 요기 아냐 여기 나섰다 나 됐어야겠다 아 아 여기 시작할 때 너무 어려워 요게 요거 너무 어려워 가시도 있어가지고 기다렸다가 가야돼 아 저 형 어떻게 저렇게 갔냐 와아아아 어 프린 아님 이거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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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하하하 야그 한번에 점프하면 너 죽는다 맨쪽으로 점프해 으아아아 пой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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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읕 흠렍 개嗦아고 여기도 여기도 못밟게 어허 저기도 못발 irgendwann 기다렸다가 왈래나 나도 나아아아니야ivesse 그만!! 군대 치킨이 없 Border 아! 와 나 저거.. 울킬재이 에헿 저거 어떻게 지나갈라고 어떡할라고 어여 와! 플레이코 바로 가져가는거 봐 나쁜 사람들 일단 시작할 때 너무 높게 점프 못하게 해 이 정도? 이 정도면 괜찮아지나? 형 이거 못 가는데? 높게 나는 새가 일찍 죽는 법 나 먼저 가겠어 오오오오 어떻게 살았어 우리 형 빨려들어가 형 빨려들어가 봤어 봤어 빨리 뽑혔음 아 이거 되는구나 다행이다 아 아 끈적해 저기 어떻게 가려고 아 망했다 아 천천히 천천히 끈적이 또 뭔데 오케이 도착 어 저기 어떻게 갔냐 잘가 오케이 아 부딪쳐가지고 내가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드리겠어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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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샤워해야겠다 형 너도 못가 저 꼭대기에서 못가 도와라 아아악 아 저걸 못봤네 와 저 헬이다 헬 와 진짜 형 그러지 말자 우리 와 진짜 형 이거 어 개가 않아 어떻게 해야지 진짜 이거 형들 하는거 형들 하는거 일단 봐야겠다 몰라 나도 봐야겠다 나도 일단 봐야겠다 선구자 플레이멜 따라오라고 아 아 아 부딪치면 안되는데 Xaz 직가지가 군대 찍히놔 지금 달려서 중간에 비워서 못달여 Oh 중간에 비어가지고 떨어졌어 오 오 하지만 여기어림도 없죠 여기어림도 없죠 여기어림도 없죠 어? 아아!자의 아싸! 와아 이거는 인정 아 아 한번 들어가야돼 노아 형 둬아 Object 하나만 들어가자 저게 제일 거슬려 와 다 뚫어버리게? 다시 있을거 같은데 이러면 마음이 급하면 안된다구 그리고 지금이야? 이것이 나의 역전의 기회인가? 갈수 있겠다 형 드디어 으어어어어int 주심 진정의 손가락 진정의 손가락 아 얼마나 줄려나 점수 어 컴백 안주네 컴백이 왜 안주는데 컴백이 2점 이상 차이날 때 그렇게 내나본데 아 아 오오오오오오 Surf with 혜빈 호빈 아full 동전까지 아 다곤이 정수리에 계속 화살 꽂혀 잔인해 대박 와아 마지막 턴인데 좋아 나는 이제 막는 거에 최선을 다하겠어 혜흐 젠장 여기에 둬야지 아, 몰라EO 어쩌 그대로 먹었어 아? 뭐야 블랙홀에 쌓여가 지구 폐전되는데 야 저거 뭐야 와 gadis 저거 너무 무서워 저거 어떻게 가? 저거 못가 addicted 울트맛 닭 3대 1대 0인가? 꼴찌빵을 해야되는데 그거 뭐였지? 그거? 댄스파티 여깄다 저 4점이라구요? 좋아 댄스파티가자 수련회 같은거 가면 마지막에 10배 찬스 이런거 없나? 응원 열심히 하다가 다 소용없잖아 끝에 가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는거야? 되게 쉽네? 아냐 보면 알어 어 뭐야 이거? 아아 이렇게구나 예이 너무 쉬움 이제 시작이지 그렇지 철구가 나와버렸구만 아 이건 선 넘네 긴장하시고 어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어 나는 못봤어 근데 오잠 죽었다 어 오 악 으앗 악 날 살 수 있어 나 살 수 있어 진짜야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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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어 아아아아 룩. 아%%$$ 앞에 뭔데... 어떻게 가라고 저기 잔류 일단 기다려봐야겠다 나도 어떻게 가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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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 따라와요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자살을 뺏가는거야? 이렇게 두개만 그거 왜 부셔 하나 붙여졌어 아 하나밖에 안 부어 그러네 아 아 깜짝이야 어 뭐야 뭐야 그만 그만 쏴 그만 쏴 아 아 에잉 한 번도 못갔어 우리 아니 이 츄가 너무 이게 너무 끔찍해 맞아맞아 얘가 문젠거 같아 근데 진짜 츄가 너무 어려워 츄가 범위가 너무 넓어 가자 으아아악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아 세딱치 죽었어 으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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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겁나 웃기네 아 하나 남았다 아 진짜 저 하나씩 찌고 있어 으하하하 으하하하 어 됐어 오 됐다 여기가 문제되게 아 나 왜 또 지금 어 미치겠다 오케이 꼬리 어 뒤쪽에 코인인데 코인 있어 내가 심하졌어 아 저걸 못봤네 어디다가 하지? 뭐 부셔버려 아이씨 으하하하 이제가 문젠데 아 저 형 갔다 코인 코인까지 먹었어 대박 각이 날개가 있어서 더 잘 가는거 아냐? 그런거 같애 캐릭터 파리였다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아 마지막 턴인가 아 농한이 형 이겨야돼 이제 막아야돼 독주를 막아야돼 좀 쉽게 가야겠어 그게 독주를 막는다 끝까지 봐 아 이거 뭐 이거 못감 이거 뭐야 앞에 뭐하나 생겼다 여기가 문젠데 아 살려주세요 좋아 쓰고요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해 응 안돼 까비 아 아 다행이다 드디어 이겼다 독주를 막았다 훌륭한 양 지금 둘이 몇 대 몇이야? 1 대 0 나도 1 나도 1 1 대 1이네 그럼 4 대 1 대 1이네 플레임형이 독주를 막아야돼 농한이 형 어 맞아 막아야돼 폭포하자 폭포도 좀 괜찮은데 이걸로 꼴찌 가리기 할래? 오케이 이게 매비거지같은게 잘나와 아 뭐야 이거 ㅋㅋㅋㅋ 아 여기가 시작이었어? 으으으으으윽 그렇네 나도 저기가 시작인줄 알았는데 왜 갈 수있는게 안나오고 이런것만 나오냐 동전 먹을래? 동전 먹고 죽기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에 좀 협력해서 발판을 깔아보자고 우리 함정만 절차지 말고! 어 거기서 어 뭐야 왜 털어 탔어 와 그거 정확히 맞아자네 어 리듬게임 하는줄 알았어 리듬게임 어어 돌아갈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어 으어어어 아아아앍 우 우 후 mathematically 우오오오ær 천천히 생각하면서 지금이야 보케게이 아 망했다 갔다와 형 할 수 있어! 형 할 수 있어! 점프해! 지금 점프해! 점프해! 올라가! 아이씨! 점프가 안돼 진정해 진정 시범파무세 울먹거리지말고 그냥 통위로 올라가 통위로 올라가서 아이씨 아이씨 코인 이거 가면 어려울려나? 더 씌워지겠지? 개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형? 이거 어떻게 가냐? 이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하냐? 형님들 먼저 가셈 오 대박 으아악 아아 형 껴서 죽었어 뭐야 뭐야 어떻게 한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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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갔어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뭔지 알 수가 없어 의인도 몰라 와 아 좀 지우자 다 지워 그래 대신 이걸 놓자 이걸 대신 놓자 돌아가기야 아아아아 지구민이 아 어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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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좋은데 나이스 오오오오 좋아 이제 내가 제일 못해 와씨 장난 아닌데 1등으로 갈테다 지금 아아아아아앙 알 토은이 진짜 저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어 누구세요 어 아 아 와 이건 못가지 흫 이건 못참지가 아니라 못가지 와 저게 도네 돌아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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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야만데 타이밍이 못 깨 응 전력으로 막아도 돼 얘를 없애 아니야 얘를 얘를 없애 이러면 갈 수 있나? 못 갈 것 같긴 아 갈 수 있네 아니다 저거 저 선풍기 때문에 못 갈 것 같은데? 전풍기 저 일부러 저기다 해놨어 저거 뭔데? 선풍기 뭐야 진짜 개무섭네 어쩌다 저런 형식한 기계가 나온거야 아 이게 뭔데 이게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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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서 밟고 좋아 와 어떻게 간거야 와 어떻게 간거야 뭐야 와 다군이 실력 숨기고 있었냐고 야 아 죽을 뻔했다 와 중태네 됐다 와 와 통도했네 에이 훌륭한 까날레온 자 이렇게 해서 4대 2대 1로 농기형 꼬지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먹고싶음? 무슨 브랜드 아무거나 보내줘 감사히 잘 먹을게 알았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불러야지 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다 아 꽤 재밌었다 진짜 진짜 나 너무 웃어서 목이 아파 재밌었어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다들 들어가요 망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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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빡 줬어라 확신한